자 일단 지금 2등인데 1등이랑 거리차가 아 기줌 기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올스타 2경기 시작했구요 자 일단 첫바퀴는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우와 잘 펴 러노가 지금 김승래 선수라서 맞죠 김승래 선수가 또 이제 윤정현 선수가 빠뜨리로 왔네요 워틴킬 아 성진국이 40개 나왔어 돌리세요 아 진국이 아깝다 룰렛 깨비 아 진국이 걸릴 수 있었는데 룰렛 아깝고 알ㄴ은 매우 прост습니다 으어어어어어 차가 떴어요 krijg Só 아아 아 지금 윤정씨 부들부들거리고있어요 차가 좋습니다 자 이제 임영현 희수의 캐릭터는 황금방토 배치 좋아요 자 리포팅하면서 혼자 채워주시고 하나 더 채워주시고 이제 정현이가 아까 하는거 봤는데 잘하더라구요 얘가 근데 아이템 안됩니다 아이템 안돼요 응 해도 안돼 자동이야 자동아이키였어 자 한번더 맞고 이거 따라가는데 너는 좀 걸쳐야 뭡니다 아 또 맞았죠 아 정신을 못살고 있습니다 윤정현 선수 자 일단 여기 템포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막차 굉장히 많거든요 삑삑삑삑삑 정신이 없습니다 미사일 오징어 날아오구요 자 여기서 부서고 채우면서 윤정씨가 만약에 부서고 지금 때만 바로 탄다면 단수했는데 음미 못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, 불이 뜰 수 있었어. 불에서 한 번 빠졌으면서 반신력, 반신력, 이 바다에 좀 이따가 빠져와서ра나를 보여주는거에요. 계속 지금 막자 당하고있어요. 거기 espring 문자들이 될것아 pronto다라고 voy a about 2 2 1 미사일, 대가리, 패드샷 빠지고 또 빠지고 자 방금 빠진거는 인정현씨가 이제 빠지고 나서 이제 저기 이제 모욕탕 가는 모습이었어 샤워해야되니까 이번엔 지금 빠진건 이제 냉탕에 들어가는 모습 자 이번엔 빠지는거는 뭔가요? 아 이제 이제 그 저기 모욕탕가서 이제 나왔네요 이제 탈의실로 아 너무 빡세다 이제 좀 닥치고 있을까요? 아니요 계속해도 돼 아 진짜로요? 아 진짜 계속해도 돼요? 괜찮죠?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도 되죠? 네 저는 준비하는겁니다 오늘 해설 김태칸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되요 한 번 두 번 아 안되겠군요 자 너도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너도 따라가야죠 2층 갑니다 이러다 오케이 네 잘패했구요 이런거는 잘패한거에요 펠보기 때문에 막짜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자 이제 막짜가 또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너도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오 막짜 잘패했어요 이거는 좋아요 아 이건 저 혼자 실수 좀 안좋은데요 걱정 안갈렸죠 자 근데 일단 먼저가면서 자 여기서 막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막짜팀의 러너랑 눈치싸움 해야되요 김중래 선수랑 눈치싸움을 하면서 김중래 선수로 이제 경패막으로 삼아가면서 가야되요 자 이 거리 멀어지면 안돼요 멀어지면 안돼요 멀어지면 안돼요 멀어지면 안돼요 어 무서워 아 여기서 한번 아아 자 한번 더 미사일 끼고 헤드샷 자 룰이 안벌렸습니다 자 일단 한번 더 미사일 잡아먹고요 자 그렇게 일단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충분히 한번 따라갈 수 있는 요거 같아요 잘패습니다 내가 못 따라가야겠네 훈련 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라 에이 정신 못차리고 있죠 흐하하하 흐하하하 좋아요 얏 위 위 위 됐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은 뭐 러너는 벌써 이제 골인지는 다왔고 에이 인류에서 지금 구글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에 니타에요 이거 골이 골이라면 내가 니 고봉이다 진짜로 골이라면 니 고봉이다 골이라면 니 고봉이다 골이라면 니 고봉이다 아 아 응 못해 응 못해 흐헤헤 좋아요 자 경기 시작했고요 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라돌이 싼다 안 돼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아 자 선진구로 40개 룰렛 걸리나요 아하 안걸렸어요 좋아요 여기서 미사일 한번 피해주시오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좀 타기 큰데 오오오 자 학팔이 가요 준비 울래 띵 자 또 있구요 자 오오 지금 보면 막상두품들이 확실히 어때요 아까 아침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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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죠 아 또 맞구요 자 이번 러너까지도 러너가 센서를 부리면서 막아버려요 자 얘가 무섭거든 얘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줬거든요 자 지름기 빨리 타주고 따라가줘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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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잘 피했어요 자 강동 자 여기서 또 어이 뭐지 자 바퀴에 펑크 뽀뽀 스킨십 좋아요 일단 근데 러너가 지금 거리 차이가 거의 진짜 한 50km 차이 납니다 따라가요 거의 부산에서 한 진짜 양산거리거든요 많이 머네요 거리 차이가 부산에서 한 양산거리정도 차이가 좀 남고있어요 아이고 지름기 응 못타 에헤헤 응 못타 에헤헤 응 리타야 에헤헤 에헤헤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괜찮다며요 안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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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헥 에헤헤 에헤헤 아휴 제가 커피 1리터짜리 사줬거든요 지금 저는 아니 제가 거짓말 안치고 알까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더 리터 이거 커피를 1리터 사줬는데 저는 지금 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근데 얘 다 마셨어요 지금 이거 목이 물 좀 갖다 드릴까요? 네. 에? 아 물! 아이! 여기 물 옆에 아니 지금 저는 지금 반 남았는데 물 마시듯이 마시세요. 목이 많이 타신 것 같은데 물을 좀 리필을 해드릴게요. 예 물을 좀 리필 해드리겠습니다. 자. 민정연씨 배고프시니까 닭다리 하나 빠르게 먹구 힘내라고 화이팅! 윤정연! 윤정연! 화이팅! 닭다리 하나 뜯어주면 힘이 납니다. 음 좋아요. 아이고 아이고. 잘 먹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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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중고 우물이 엷게 가지야 음. 음. 네. . het slowly cialty, luft.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